저는 미래에서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수업을 쭉 만들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보니까 좀 막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되게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곧 경험하게 될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제가 미래에서 와서 수업을 여기다 낑겨놓고 있는 중입니다 PM2에 대한 얘기를 조금 보강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PM2를 쓸 때 pm2.start.main.js.watch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행이 됐는데 백그라운드로 몰래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PM2.log를 통해서 로그를 보면서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하단 말이죠 컨트롤 C에서 나가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PM2.list를 했을 때 여기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의 리스트거든요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일단은 꺼야 돼요 PM2.kill이라고 하면 뭐가 될 건가 PM2로 켜진 것들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게 PM2.kill이에요 그 다음에 PM2.start.main.js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왓치 마이너스 마이너스 노 데몬 엔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끝에다가 노 데몬을 추가했거든요 노 데몬은 데몬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데몬은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을 데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데몬이 아닌 상태로 실행되게 했다 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에러가 있다거나 예를 들어 한번 우리 main.js 초입에다가 console.log hello no 데몬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껐다 켜지는 로그가 보이면서 그리고 hello no 데몬 이라고 하는 우리가 찍은 console.log까지도 잘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PM2를 실행하는 것과 동시에 로그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no 데몬 옵션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가려면 Ctrl 알파벳 C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상태에서 PM2 리스트를 하면 꺼질 때도 있고 안 꺼질 때도 있더라고요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PM2 kill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성한 프로세스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면 안전하게 다시 실행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pm2 start main.js watch 를 하고 no 데몬 이라고 하고 엔터를 쳐 볼게요 그럼 실행 중이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제가 create 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데이터 디렉토리에 파일이 추가되죠 해 볼게요 passport.js 땡땡땡 그럼 보시는 것처럼 node.js가 꺼졌다 다시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뒤에서 session이라든지 passport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프로그램이 꺼졌다 켜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꺼졌다 켜지면 우리가 세팅해놓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사라져버립니다 파일에 있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올라가 있던 데이터가 사라진다고요 이러면 이제 난처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pm2 kill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명령에서 watch 꼭 다음에 필요는 없을 거예요 watch ignore ignore는 무시하다 뭘 무시하냐? watch를 뭐에 대해서 데이터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에 대해서 엔터 이 상태에서 제가 파일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create pm2 submit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pm2가 다시 꺼졌다 켜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수업하면서 파일을 수정하거나 파일을 추가하는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ignore watch를 통해서 꺼졌다 켜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혹시 꺼졌다 켜지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은 다르게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난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 개의 디렉토리를 여러분이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sessions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을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띄워쓰기를 해서 sessions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pm2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